난 위독하다고 해서 정말 오늘 밤에 혜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무서워서 차마 감을 수도 없고 혼자 얼마나 애태했다고 연락 고마워 막내 처제 응 수고해 혜설아 혜설아 왜 그래 혜설이 잘못했대? 죽었대? 죽은 거냐고 아니 위독한 고민 넘겼대 정말? 정말 우리 혜설이 사랑한 거야 에이 그렇다니까 뭐야 뭐야 혜설이가 왜 둘이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혜설이 괜찮은가 보네 뭐예요 부부방에 놓고도 없이 뜨거운 부부도 아니면서 뭘 그래 새삼스럽게? 네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그렇게 벌컥 문 열었다 진짜 나 뜨거운 장면을 보셨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뭐? 이미 한참 전에 다시고 고드름까지 꽁꽁 얼었으면서 뜨겁긴 뭐가 뜨거워 내 말 틀려? 뭐라고요? 와 돗자리 까셔야겠어요 내 촉이 보통 촉인 줄 알아? 암튼 열심히들 해봐 또 누가 알아?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어날지 고목나무? ils alright 민지 저랑 미안해 아빠랑 같이 못 와서 너무 미안해 근데 이제 기다리지 말자 아빠 못 와 이젠 안 올 거야 왜냐하면 해소리가 알던 아빤 이제 없으니까 이제 조작된 녹음파까지 만들어서 나한테 올감이 씌우려는 모양인데 미친 짓 그만하고 돌아가요 그렇게 날 계속 한지섭으로 몰아가고 싶으면 그런 날쭈된 증거 말고 내가 옴짝탈세 못할 증거 가져와요 내가 한지섭에서밖에 없는 증거 내 아내가 아이가 졌어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같이 있어줄 것 같네요 진혜림 아이가 줘 그래서 해소리한테 못 온다고 그래 한지섭 네가 언제까지 강제욕으로 살 수 있는지 가봐 내가 당신 그 가면 벗겨내고 해소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줄게 꼭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도 기다려줘봐 dessus